땡이 있는 자리 가냐고요. 땡이 있는 자리 가냐고요. 이게 왜 이래, 이거. 저 남자친구도 굉장히 온몸으로 좀 막고 계시네요. 형님 느낌이 어때요? 아, 살벌한데. 저번에 오브 착각 그 느낌이에요. 그냥 멀리 계시되 여자 보호자님 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거든요. 여기다 보호자님. 여기다 보호자님. 개 옆에 오셔서 한번 줄을 잡고 통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. 제가요? 네. 어차피. 아니, 보호자님한테 여쭤보세요. 지금 통제할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봐주세요.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. 아, 못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남자친구 하고 헤어지면 한참 누구 할 거예요? 이거 그대로 전달해야겠는데요.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죠? 그대로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남자친구? 남자친구, 남자친구 혹시. 남자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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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, 남자친구. 남자친구. 남편 신고하고, 혹시 헤어지면 누가 통제해요? 안 헤어질 건데요? 안 헤어질 건데요? 알겠어요.